안녕하세요. 쑥쑥안쑥입니다. 한번 오면 또 오고 싶어지는 맛집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. 바로 영통찌개 지존인데요. 김치찌개, 동태찌개, 닭도리탕이 정말 맛있습니다. 얼마전 가격이 올랐지만 그렇게 가슴비가 좋아요. 양푼 돼지김치찌개 자주 먹지요. 찌개를 먹어도 고기로 배부를 수 있는 맛집이랍니다. 양푼 돼지김치찌개는 2,3인분이 15,000원으로 맛도 가격도 최고로 마장동에서 구해온 고기랍니다. 양푼 김치, 닭, 동태탕은 22,000원입니다. 술안주 최고로 좋은 동태탕은 17,000원입니다. 빨래판 계란말이는 9,000원입니다. 가성비 최고 맛도 최고, 술안주로도 최고인 제육볶음은 반 2,000원입니다. 스템 계란프라이는 8,000원이고요. 우리는 양푼, 김치, 볶음탕입니다. 또 고기, 홍고기, 방식, 닭고기, 나무 2,000원입니다. 한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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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. 양푼, 양푼 김치. 탕볶음탕. 요새 손님 많네. 저는 보충제 추운 날 먹기 딱 좋은 메뉴네 라면 투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날 되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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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